남규. 임남규를 빼는 곳에 김태술이 들어갑니다. 임남규를 빼고 김태술 들어갑니다. 재헌이 스트라이크 올려. 태술이 스빌하고. 오케이, 오케이. 재헌. 스트라이커. 스트라이커 여기 맨 공격수, 공격수. 아직 수비 말고 공격수. 올라가서 헤딩하고 형태경하고 맞춰봐. 추가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. 한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. 모든 선수를 바꾸면서 지금 총 동원을 하는데요. 자, 모태범이 주고. 박태환 가야 돼요. 박태환 갑니다, 박태환. 치고 들어갑니다, 박태환. 공 살았나요? 나갔어요. 나갔습니다. 이제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. 이제 압박해야죠. 재헌이도 앞으로 가죠. 잠깐만, 없어져요? 재헌이도 앞으로 가죠. 사전방에서 좀 더 상대가 나오지 못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주환. 흘렸어요. 이거 위험해요. 이렇게 되면 역습인데요. 부서져. 위험합니다. 붙어, 붙어. 몸싸움. 상대는 시간을 끌죠. 두 사람 배웠자고요. 그렇습니다. 강칠구. 뺏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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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스. 박태환 쪽으로. 올라가야 됩니다. 이주환. 그럼 강칠구. 강칠구 올려줍니다. 안쪽에. 박재현, 박재현. 됐다, 됐다. 강칠구 올려줍니다. 안쪽에. 박재현, 박재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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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기 끝났습니다. 정기 끝났습니다. 맙소사. 안타까운 경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충격적인 경기 결과입니다. 모든 선수를 투입하고도 어쩌다 벤져스가 K체육회에 1대0으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. 믿을 수 없는 경기 결과인데요. 너무 아깝습니다, 이 경기는. 이렇게 되면 4명의 선수를 보강한 이후에 우리가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하면서 이 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멤버들하고 약간의 호흡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득점 부분이 지금 매경기 한 두세 경기 득점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쩌다 벤져스. 이제 바닥을 쳤다고 보고요. 그렇죠. 다음 경기부터는 또 와진 상담에서 우리도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안지원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음 경기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효창운동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